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안이 얘기는 방법, 안의 포장 외통수를 찾는 수선을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로 이렇게 들이미는 수가 첫 수고요. 차장 쳤을 때 사로밖에 먹을 수가 없죠?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한 칸만 가서 장군을 칩니다. 그러면은 지금 궁으로 못 먹죠? 사로도 못 먹고 마로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이 포가 장군을 치면은 아, 사로 못 먹습니다. 마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서 장군을 치면 깔끔하게 외통이 되겠습니다. 피할 궁이 피할 데가 없죠? 다시요. 장군 이렇게 무식하게 차를 연속으로 죽인 다음에 포장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포장칭은 깔끔히 외통이 되겠습니다.